우리 균형이가 해냈어요. 어? 우리 균형이야. 언젠가 우리 느낌이야. 아 그리고 오랜만이죠. 윤호 나왔는데 오늘 윤호. 게임마다 제일 먼저. 아 근데 둘 다 입을게요. 아니 창면이니까. 구워가지고 구워가지고. 아니 둘 다 입을게요. 창면이 계속 그래요. 유주식말. 자 누구였어. 감사합니다. 세스님. 두 개 나왔습니다. 세이브. 이거 뭐죠? 너무 멋있어 이거. 세안경찰청에. 그리고 우리 정말 이틀 동안 또 함께해준 우리들의 제수씨. 균형의 확신이 우리들의 형수. 또 내. 감사하기 1위였지만. 정말. 제작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도 한번 새롭게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야 이 장이야? 남자랑 여자 1호야? 균형이는요? 저 잘 살아봤어요. 이거 뭐야? 균형아 다시 생각해. 균형이 다 받아줘. 정말 착하다. 자 그리고. 태양 긴급신고.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? 원 투 투.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